안녕하세요. 오늘 또 부자되는 이야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가장 빨리 부자되는 법, 알렉스 베커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꼭 눌러주세요. 먼저 부자가 되려면 부자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빨리 부자되는 법에는 인생에서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핵심은 부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실제로 쓰는 방법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책에는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멈추지 않도록 따라해 볼 구체적 사례와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신이 부자가 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할 것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데 완전히 망하는 실패란 없습니다. 거품 낀 요행이 아니라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알렉스 베커가 말하는 부자들의 당연한 행동 10가지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단숨에 부가 늘어나는 쾌감을 맛보십시오. 한때 무일푼이었던 저자부터 파산자, 노숙자, 회사원, 마약종독자까지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부자될 생각은 버리고 단숨에 부자되기를 꿈꾸십시오. 우선 이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돈 벌기는 게임과 난이도가 같은 카테고리입니다. 슬롯 머신이나 복권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드문 일도 가능성이 없는 일도 온갖 역경을 극복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한 사람만 승리하고 수백 수천만 명은 패해야 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은 당신이 승자의 사고방식을 갖기 시작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 집중하고 계속 노력하기만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게임처럼 말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앞당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공한 부자가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지금의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번뿐인 인생의 창창한 젊은 날에 얼마 안 되는 돈을 모으며 자유도 없이 스트레스만 받는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인생에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자 알렉스 베커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빨리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꿈꾸던 일을 미루다 나이가 들어 못하고 후회하지 말고 빨리 부자가 돼서 삶을 즐겨야 합니다. 컴포트존은 보편적으로 말하는 안전적인 사회를 말합니다. 이 구조에 대다수가 갇혀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일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회사를 다니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며 행복해하지 않는 이들이 많지요. 그들은 바로 트래픽 파이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선입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지도 못하고 불안한 삶을 이어갑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안정적인 인생을 살면 절대 가난에서 못 벗어납니다. 심지어 현재 사회 구조는 안전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보다 관념을 깨고 빨리 부자가 되면 그동안의 상과는 전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미래의 재정의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원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치품을 모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행복을 기준으로 당신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지 부자가 될지 말지는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안전하지 않는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 내 인생에서 가장 빨리 부자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빨리 부자되는 법은 로또나 도박을 하라고 종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은 불확실할 뿐더러 인생에서 가장 빨리 나락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 썼던 방법을 사람마다 조건만 바꿔서 해볼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부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목표를 세운 후 단 한 번만 달성하면 됩니다. 조건은 믿음과 사고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이 대단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함께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장 빨리 부자가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공개적으로 약속입니다. 약속에 서명하고 SNS에 올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면 매일 보고 새길 수 있도록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목표에 따른 계획을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1단계는 핵심 목표 세우기 2단계는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목표 세우기 3단계는 작은 목표를 일상에서 실행하도록 세분화하기 두 번째 포인트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세우는 목표입니다.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 계획입니다. 그저 부자가 될 거야 같은 목표는 막연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설정해야 하지요. 또 돈을 번 이후에는 소비 목록이 아니라 투자 목록을 정해야 합니다.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부자가 된 사람과 부자가 안 된 사람들로 말입니다. 이 책은 부자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목표를 정하고 계획도 짰는데 막연하다면 아직 컴포트 존과 트래픽 파이터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슈퍼리치들은 그 족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가장 빨리 부자되는 법은 부자의 길로 안내하고 확실하고 안전한 부자들이 생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안전한 부자들이 생각 열 까지는 돈을 천천히 벌 생각이 없다. 돈과 시간을 분리하는 게 당연하다. 자존감이 높다. 업무의 주도권은 내 것이다. 항상 여유롭다. 현재에 집중한다. 목표를 계획한다. 돈 버는 생각과 행동만 한다. 사람 상대하기가 쉽다. 친구와 진짜 멘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부를 결정합니다. 부자는 평범한 사람들이 설마하며 절대 믿지 않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열 가지를 축으로 3년 만에 무일 분에서 슈퍼리치가 된 저자의 경험당과 부자가 될 수 있는 비법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남은 인생은 삶의 주도권을 지은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내일도 따뜻한 부자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